안녕하세요. 배우락 수강자 김효건입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직장인입니다. 취업이나 공기업, 가산점, 직장인 자격수당 등을 목표로 기사시험에 도전한 것은 아니고 공부를 하던 도중 기초적인 전공을 다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기사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쳐본 기사시험인데 합격하게 되어서 기쁘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계 자격증에 도전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19년도 4회차 일반기계기사시험을 응시했습니다. 우선 느낀 필기의 난이도는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중간 난이도에서 살짝 어려운 정도의 중상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재료역학이나 연력학에서는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지만 유체역학에서는 조금 난해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4, 5과목은 평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실기 필답의 경우 난이도가 매우 쉬웠으나 시험장에서 긴장한 탓에 점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기 작업형은 도면에 따라 복불복이 심하고 개인 편차에 따른 난이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난이도를 특정해서 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맨 마지막 날 시험을 보았고 도면으로는 치공구에 해당하는 스윙 레버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투상이나 형상이 복잡하거나 난해하진 않았고 필기 실기를 통틀어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쉴 날을 확실히 정해놓고 구멍이 나는 날이 없이 꾸준히 정해진 양을 매일 학습하는 것입니다. 직장인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생겨서 출장을 가거나 야근을 하면 주말을 쪼개서 공부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자신만의 템포를 정해놓고 템포를 잃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을 확실히 정해서 그 시간에 자신의 스케줄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부생 때나 다른 자격시험을 준비할 때도 필기노트나 오답노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풀이나 암기를 A4 용지하고 따로 보관하지 않고 바로 그날 버립니다. 만약 다음날 그 중 까먹은 내용이 없으면 다시 필기하면서 외운 뒤 버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문제에 대한 반복 학습이 되어서 나중에는 아예 풀이 과정이나 문제 자체를 외워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근처에도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서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험이 끝난 후 쌓여있는 종이를 보면 아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락이 다른 인강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강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다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아니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강의를 듣다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저 또한 유명 인강 대신 배우락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시험은 고득점을 해서 타인과 경쟁을 하는 상대평가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 수가 적은 배우락 강의를 제대로 따라간다면 합격선에 충분히 들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배우락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우락 강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시간이 없으신 직장인 분들이나 취재생들은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배우락이 강의 수가 적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준비한다면 충분히 합격선에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필기 발표 후 필답 작업형 실기 시험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작업형 같은 경우는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지 못하면 필답 후 2일 후에 시험을 치르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기를 준비하실 때는 당장 필답이 닥쳤다고 필답만 파지 마시고 작업형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작업형 시험 장소 선택 기간에는 무조건 일찍 접속해서 시험일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의 작업형 공부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업형 시험이 동력 전달 장치와 치공고가 1대1 비율로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앞 시험에 무슨 도면이 나왔는지 알 수 있다면 내가 시험 칠 때 무슨 도면이 나오는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계기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